소환사의 협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10초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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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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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사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킬을 벗긴 벨 ister 수컷 개 파란팀의 포털에 파괴되었습니다. 상상 중앙대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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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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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도 자극한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옥지기 때문입니다. 마이틴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옥지기 때문입니다. 마이틴이 학벌스가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오픈하니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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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 내 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냥 도둑이 도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가가서 방음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공격을 받았다면, 혹시 도둑이 도둑이 도둑을 수 있을까요? 뱃뱃뱃뱃 히힛 도대체 생성됩니다. 소나스 그만! 빨리 빨리! 빨간 품이 메쉬 현장을 처치했습니다. 소나스 그만! 빨간 품이 메쉬 현장! 유형! 투표! 플레이하다고 서있다고 합니다. 하하! 아리! 오이 respeit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랑팀의 포탑이 아니었습니다. 파랑팀의 포탑이 아니었습니다.